안녕하세요. 임페럴 DC의 류고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서 50위 서버에 대한 발표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일맥 연결되기도 하고 좀 안내 기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스다 쿨링 트렌드하고 어플 프리에이트한 테크놀로지 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30분 동안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통신사나 데이터스다 사업자에서 오신 분은 계시나요? 아니면 서버나 기타 IT 장비나 네트워크 장비 아니면 딴 데 그러면 업종이 다 다르신 건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다 보면 개연성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이해상과가 다를 수 있는데 제 세션 끝나고 다음 다음 세션 두 세션이 비슷한 세션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좀 디테일하게 각각 아이템으로 나오게 되고요. 저는 포괄적으로 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사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스다 개연성이나 기타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현황이나 그 다음에 서버 동향 그 다음에 쿨링 변화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센터 개연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데이터센터하고 제가 여기서 지금 논하는 데이터센터하고 약간 다르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는 회사의 프로덕트를 외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개발자 네이버 카카오 기타 페이스북 기타 모든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외부의 사용자들한테 팔아야 되고 광고를 팔아야 되고 하는 데이터를 보존하는 곳이 바로 데이터센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프라이빗 데이터센터가 있고요. 컴퓨터 데이터센터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데이터센터 트렌드의 한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보시면 9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여러 가지 흐름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같은 경우에 시작할 때는 텔콤 에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2년도 이후부터는 투자자 중심 아니면 텔레콤 중심 여러 가지의 요건에 따라서 흐름이 좀 바뀌고 있죠. 시장에서 뉴스에 보는 것처럼 많은 트렌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콤 중심에서 클라우드 사업자 중심으로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텔코 어떨 때는 클라우드 어떨 때는 리츠 사업자들이 이렇게 크게 변동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자별로 IDC 만들어지는 것도 연도별로 숫자별로 다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IB 투자은행이나 AMC 리츠 사업자 중심으로 데이터센터도 현재 시장에서는 많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IDC를 만들고 사용하고 하는 것은 고객 중심이고요. 그 고객한테 서포트해지고 공급하는 것은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와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다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3년도까지 어떻게 현재 변동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 그림 장표와 비슷합니다. 현재 ID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만들어지지 않는 데이터센터이 있고요.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서 설명을 왜 드렸냐면 앞 뒤에 쿨링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왜 쿨링 트렌드를 얘기할까 그러면 어떤 수준에서 왜 툴링 트렌드를 왜 얘기해야 되고 왜 이 데이터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변동되고 있다는 부분을 약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 시장 현황을 잠깐 보시면 전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서버를 렉당 얼마큼 쓰고 있는지 어떻게 계약되어 있고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표입니다. 지금 회색으로 다 지우긴 했는데요. 밑에 있는 회색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사업자들이에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구간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해놓은 건데 그래프만 보시고 아 이 정도 쓰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데이터센터는 90%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한 데이터센터는 한 10% 정도만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아까 OCP 서버를 발표를 하셨지만 보편적으로 X86 서버나 기타 일반적인 서버가 대부분을 사용하게 되고 특별한 서비스나 1등 특정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OCP나 이본적 쿨링이나 다른 부분을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스페셜 서비스 에리어와 타겟 레인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이게 현재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레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인지는 렉당 사용되는 전력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쿨링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한 부분도 사용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보시면 파워덴설티의 트렌드도 이렇게 변동하고 있죠. 일반적인 레가시, 보편적인 포탈, 클라우드, 하이덴설티, 년도별로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상태는 변동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레가시가 남아있느냐, 레가시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포탈 서비스는 남아있을 거고 하이덴설티, 클라우드 서비스는 남아있을 건데 그 흐름이 시간적으로 변할 뿐이죠. 그리고 서버도 약간 다르긴 합니다. 서버도 그동안은 X86 서버 중심의 서버 동향이 이렇게 큰 동향을 X86 서버가 중심이긴 한데 지금은 NVIDIA나 GPU 서버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긴 하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서버의 동향에서 서버의 사용량 전력이나 연량이나 부분은 큰 전동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X86 서버는 오히려 더 효율화시키고 있고요. 오히려 더 퍼포먼스가 높아지고 있고 원유당 서버의 사용 전력은 더 똑같은 일안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고온 서버나 지금 뒤에서 보는 GPU 서버 같은 경우는 달라지죠. GPU 서버 같은 경우는 H100, A100 등등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고요. 전력 소모량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대당 5kg 아니면 두 대 놓으면 10kg, 15kg 정도 나오는 서버를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게 사용량에 따라서 GPU 서버냐, X4L 서버냐, 특정 서버에 따라서 용도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봤을 때는 GPU 서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한 부분, 아까 오시피 서버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컵백스하고 파워하고 그 다음에 효율하고 업백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데이터 센터는 이게 바로 기본 기준입니다. 쿨링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이 부분은 잠깐 스킵하고 테스트 결과인데요. 이 부분은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PU 서버를 X4L 서버 대비 어떤 비율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한 결과거든요. 그랬을 때 비교를 보시면 4.3배가 되고요. 5배가 됩니다. 쿨링은 5배 정도 수요가 되고요. 전력은 4.3배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최근 서버 동향을 보면 결국은 X4L 서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서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GPU 서버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룸 전용을 구축하는 게 맞고요. GPU 서버가 지금 AI나 챕티나 다른 연산작용에 의해서 더 길어지는, 사용량이 높아지긴 하지만 결국은 그 존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GPU 서버 존과 AI 존과 클라우드 존과 일반 서비스 존이 각각 달라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쿨링 변화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부분. 쿨링은 어떻게 이 트렌드를 잡고 맞춰나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논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 쿨링은 그동안 어떻게 변했느냐.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쿨링은 그냥 항원학습기 일반적인 나와있는 빌트인 아니면 이머전, 그 다음에 리퀴드 여러 가지 논의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그 쿨링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현재 IT로드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소모량에 대한 부분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보신다시피 전체 에너지 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피율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9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어떤 형식으로 변동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요. 지금 워터쿨링 하고 있죠. 워터쿨링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사실 이 워터쿨링에 대한 부분은 1990년도, 95년도 그때부터 이 워터쿨링은 얘기가 되어 있던 거고요. 과거의 서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워터쿨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댄서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다시 워터쿨링이 돌아온 것뿐이 되지만 초창기에는 대부분이 워터쿨링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AHU 방식의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쿨링을 썼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99년도나 2000년도 초반에는 그때서야 항원화색계라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크라 아니면 HIPC 등등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나와 있었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절감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2007년도 그때 외기를 써보자 아니면 간접을 해보자. 그러면 항원화색계를 대형화시켜보자. 효율을 높여보자 하면서 페이스북이 한번 발표한 2007년도에 오픈을 했고요. 기타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진행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점점점점 이제 에너지 효율적으로 바뀌고 POE가 낮춰지기 시작했죠. 페이스북이 2007년도에 발표한 게 1.07이면 네이버는 1.12였습니다. 2014년도에 발표했던 내용이 그러면 그때는 다 외기를 썼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했던 방식을 썼죠.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보다 공기질이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공기질이 나쁘기 때문에 생각보다 외기를 쓰기에는 좀 이제 시기상조목으로 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외기화 그다음에 대형화 똑같이 쓰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외기에 대한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 황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외기를 쓰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부순환 방식으로 멘브레인이나 워터 방식 등등을 쓰게 됩니다. 이 방식은 네이버 춘천 남관에 설치됐던 방식이고요. 물론 당연하게 외기도 살짝 쓸 수 있지만 대부분 내부순환 방식으로 써서 그냥 물을 뿌려서 아니면 멘브레인이나 기타 우리 공기청정기에 물 뿌리는 방식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을 높여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발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기를 쓰다 보니까 외기를 간접적으로 쓰면서 내부 쿨링할 수 있도록 방식이 바로 NHA에 썼던 지금 증발식 간접 외기 방식의 열기화 방식에 쓰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댄서진 얼마큼 쓰고 있느냐 렉당 8.8kg 정도의 용량으로 쓰고 있고요. 충분하게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더 크게 쓰시는 용량은 더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는 외기보다는 내부 실내술을 쓰고 그다음에 외기를 일부 쓰면서 부분발을 컨트롤하면서 아니면 가스를 쓰면서 내부순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아이템을 들이 보면 외부에는 물로 쿨링을 하고요. 내부에는 가스방식으로 쿨링하는 방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거는 캐릭터 시스템이고요. 한국에는 없습니다. 한국에는 없고 이미 한국에서 일질적으로 2016년도 17년도에 POC를 했었지만 적용하는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적용하지 못했고 POC로만 순전히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미국에서 쓰시는 방식이고요. 맥당 30kg까지 충분히 쓰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동안 새로운 기술이 외기나 썼지만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CRNC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맥당 15kg, 10kg짜리 맥을 쓰는 그런 방식을 구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시면 이 부분은 현재 여러분 잘 아시죠? NHN AI 센터 광주에 만들어진 AI 센터 내부에 만들어졌던 쿨링 시스템의 CFD의 동영상입니다. 참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POE가 얼마쯤 될 거냐? 1.38 정도 되고요. 1.3 유지를 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기존의 시스템, 그러니까 항원화학식 시스템과 프리쿨링 시스템을 더해서 충분히 맥당 10kg, 15kg짜리 아니면 하이덴스티티 맥에다 써버림을 구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중에 한간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이머전 쿨링이죠. 이머전 쿨링도 현재 흐름상 대두가 되고 있고요. 뭐 S사라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 전부 다 테스트를 하고 있고 아마 POC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머전 쿨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게 지금 현재 사용되는 이 시스템의 특정 서버, 그 다음에 IT 장비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이머전 쿨링에 대한 부분을 쓸 때는 특별 서버가 필요하고요. 특정한 설비나 특정한 공간, 그 다음에 특정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방법도 틀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쿨링 장치 인도어에 설치된 장비 말고 아웃도어에 설치된 장비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투자비도 감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테스트한 결과이긴 한데요. 이거는 모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걸로 공개를 했고요. 그 회사가 현재 이 테스트를 결과를 맞춰 꼭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진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적으로 보면 많은 설비 투자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일반적인 엑스팔리어 서버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별도로 이 이머전 쿨링용 전용 서버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가능한 쿨링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발 시기나 간접 매기 방식이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워터 쿨링, 리퀴드 쿨링 방식도 있죠. 서버 자체에 물을 집어넣고 훈환시켜서 서버를 식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이덴티스 서비스의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삼성전자라든가 기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1990년도에 돌아갔을 때 워터 방식, 쿨링 방식 있죠. 그거 회기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9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현재 진행되는 이 쿨링 방식을 순차적으로 다 시나리오처럼 말씀드렸냐면 뒤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방식이 가장 올바른 방식이냐를 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데이터에서 만들고 어떤 서버를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내가 어떤 서비스 IT 장비의 어떤 걸 구축해서 서비스를 할 때 어떤 게 가장 적정하냐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한 시기에 어떤 서비스가 좋다, 어느 한 시기에 어떤 기술이 좋다 그것만 적용한다고 해서 올바른 쿨링 장치나 올바른 비용 절행은 아닙니다. 리퀴드 쿨링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조사를 한 거고요.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퀴드 쿨링 같은 경우는 애슐레의 기본적인 레커먼 데이션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테스트를 해봤고 생각보다 POE로 따지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리퀴드 쿨링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그러면 POE가 높은데 굳이 왜 이걸 쓰느냐 그렇지 않죠. 하이덴설티, 높은 용량의 서버를 운영할 때 일반적인 에어쿨링으로 감당이 못하는 부분은 이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러면 이 방법을 쓰면서 서비스라는 게 맞는 겁니다. 굳이 그게 아니라고 다른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다른 걸 적용하겠다 그건 맞지 않는 거죠. 서로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쿨링에 대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쿨링의 방식은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레가시가 있고요. 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레가시와 간저배기와 쿨링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대별로 시기별로 달라지는데요. 2010년도까지는 거의 레가시 방식이 주를 이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때도 외기가 있었어요. 외기가 있었지만 특정 해설들만 외기를 내지 내부 다 크락, 레가시 방식을 쓰게 됐고요. 그 이후에 2007년도나 20년도까지 외기를 주로 많이 쓰게 됐고요. 그렇지만 외기 쓰면서도 간저배기나 증발시 방식을 또 겹쳐서 쓰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환경도 변했고 또 투자도 바뀌었고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댄서치도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바뀌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차폐 방식이었다도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차폐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룸방식이었죠. 2.2kg, 3.4kg, 4.4kg 등도에 쓰니까 룸방식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낮아집니다. 자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찾다 보니까 컨테인먼트 차폐 방식을 찾게 됐고요. 그럼 어떤 차폐 방식이 좋냐? 에덴브를 봤을 때는 그러면 렉 용도별로, 용량별로 차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다 차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드에서만 차폐하는 경우도 있고 콜드에서만 차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에 별로 이거는 이렇게 발표 자리에 올릴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테스트 끝나고 운영하면서 그동안 축제천 데이터 가지고 결론을 내서 올리는 거고요. 100% 이게 맞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쿨링 에너지를 가장 저렴하게 가장 적게 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는 거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렉, 댄서트 용량에 따라서도 쿨링이 달라집니다. 그냥 일반적인 10kg다, 5kg다, 2kg다, 클라우드 서비스다에 따라서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동안 데이터센터 설계나 아니면 나와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라운드를 보시면 전부 다 일일적으로 똑같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효율이 좋고요. 어느 공간은 효율이 나빠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렉 용량별로 용량별로 그다음에 방식별로 쿨링도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는 게 정상이었는데 그동안 일괄적으로 했었죠. 그리고 용량 기준대로 서버룸 최적도 변동이 돼요. 그런데 과거에 여기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건물 서버룸의 전산재 최종급형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렉, 댄서트는 높였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항원화기 기능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온도는 올라가고 핫스팟은 생기고 서버 장애는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버 수명은 줄어들고요. 그 결과론 TCO가 안 나오고 ROI가 나올지 않는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렉, 댄서트에 따라서 건물 최적도, 층고 최적도 달라집니다. 4.4kg일 때와 8.8kg일 때와 12kg 이상일 때, 8.8kg 이상일 때의 최적이 달라지고요. 여기에 맞춰서 쿨링 방식도 달라지겠죠. 똑같이 겹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참고로 이 장표를 더 드리는 이유는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지려면 이런 수많은 공정이 필요해요. 데이터센터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어디 만들어서 뚝딱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공정이 있고 수많은 과정이 생깁니다. 많은 공정이 조합돼서 만들어지는 곳이 데이터센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하나만 바라보고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데이터센터는 장치 산업이지 이게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또 불필요한 건 삭제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데이터센터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쿨링이 어떤 사업자한테 올바르냐 해당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일반적인 레가치 시스템 해당 부분은 프라이빗은 맞지는 않죠. 프라이빗은 자기 서비스, 자기의 시스템을 가지고 온전히 본인 스스로 셀프로 움직이는 데이터센터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쿨링 양치는 프라이빗에서 맞지는 않고요. 오히려 커머션에 더 적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원화석에 들어간 쿨링 시스템이라든가 항원화석에 들어간 쿨링 타워 들어간 프리쿨링이라든가 또 기타 에어컨 컴프레셔, 일명 에어컨이죠. 그런 방식의 쿨링 시스템이라든가 그 부분은 커머션에 맞겠지만 프라이빗에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프라이빗은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서비스를 제대로 하이덴설티로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맞는 거고요. 현재 프라이빗을 운영하는 회사는 100% 프라이빗 운영하는 회사는 네이버 한국 정도라고 보고 앞으로 카카오가 생기겠죠. 그 외에는 프라이빗이 아니고 대부분 다 커머셜이고 보편적으로 커몬하게 쓰는 데이터센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달라지겠죠.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기술들이 각각 커머셜이나 프라이빗에 따라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실 겁니다. 네. 그러면 IDC의 적정한 기술이 어떤 거냐. 예를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POE 따시시잖아요. 주로 POE가 얼마짜리다 하고 따지시는데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POE가 1.5가 일반적인 커머셜 데이터센터 평균으로 봤을 때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1.7, 2.0 정도 많고요. 대부분이 다 그렇으니까. 왜냐하면 에어컴 컴프레션스는 데이터센터나 일반적인 레가시 데이터센터 시스템들 그다음에 저효율 장비를 쓰는 곳은 대부분 POE가 높고요. 고효율 장비를 쓰는 아니면 증발 간접 증발이라든가 등등을 여러 가지 쓰는 장비들을 쓰는 곳은 효율이 높아지고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글로벌,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들의 특별한 프라이빗 IDC이기 때문에 별도로 장비를 만들어서 쿨링 장치를 개발해서 쓰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지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인으로 커머셜한 IDC는 장비를 사서 자기들이 직접 개발한 게 아니고 특정한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커머셜하게 판매하고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효율이 높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불특정 다수 고객들이 들어오고 각기 다른 장비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히 맞출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쿨링은 최고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효율은 그만큼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프라이빗 부산은 커머셜 효율이 나쁘고요. 그건 일반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여기서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적절한 쿨링 기술이 뭐냐. 봤을 때 에어쿨링이나 워터쿨링이나 프라이빗 데이터에 따라서 각각 적용하는 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특정하게 어떤 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거지 이게 뭐가 틀렸다 저게 틀렸다 되는 건 아니죠. 또 하나는 IDC 같은 경우는 이제 ESG의 일을 더 강요를 받게 될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라 인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얼만큼 더 줄이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쿨링 에너지를 줄이는 기술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요. 한계에 봉착하고 있고 2006년도에 RGBT 나와 있는 특허 기술에서 나와 있는 특정한 특허 기술 발표 이후에 열기관이나 쿨링에 대한 기본적인 특허는 재료 측면에서 원천 기술 측면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특허는 다 조합에 대한 특허지 실질적으로 원천 기술은 특허가 요새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쓸 거냐 또 하나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 국가고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수지에 물이 차이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2주 전까지는 저수지가 다 강바닥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 지역 같은 경우는 단수가 됐고요. 그런데 그러면 데이터센터는 왜 WE를 왜 따져야 되느냐 데이터센터를 쿨링을 할 때 실질적으로 물의 품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에 석회가 들어있다든가 이물질이 이온이 들어있다든가 했을 때는 장비가 수업이 돼요. 시장이 되면 그랬을 때 좋은 품질의 물을 요구하게 되고요. 아시다시피 데이터센터에는 수처리 장피를 계속 설치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물이 상당히 품질이 좋아요. 그렇지만 물 생산하는 물 품질은 좋지만 물 공급하는 라인은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을 행산해서 가장 공급이 가장 많은 곳이 팔당댐하고 충주호예요. 팔당댐이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 용인일 때도 팔당에서 받고요. 경기도 전체 일대에도 다 팔당에서 받습니다. 상수원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센터에서 쓰는 물은 대부분 다 쿨링 장치에 쓰게 되잖아요. 쿨링 장치에서 쿨링 타워를 쓰게 되면 전부 다 비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40메가와트 전체 토탈을 가동을 했을 때 하루에 풀로 가동해서 여름에 물 성우량이 20톤입니다. 비산되는 물 양이. 안 보이는 것은 보이지만 그만큼 비산이 돼서 물 양이 말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걸 계산했을 때 각 데이터센터에 만들어지는 물탱크 양은 24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 요구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한국은 아직 WE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과제는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LG 절감에 대한 부분, 전력 사용량 부분은 지금 현재 많이 낮아졌어요. 최대한도 낮아졌지만 물 사용량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물을 점점점점 적게 쓰이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리퀴드 쿨링이나 이머전 쿨링 등등이 있겠지만 그게 별도로 지금 페이스북에서 진행했던 SPH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앞서서 설명했던 이런 캡터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이제 점점점 요구하게 될 겁니다. 물론 생각보다 피의가 좋고요. 투자비가 작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말씀 더 드리면 그러면 쿨링에 대한 부분이 뭐냐 실제력으로 서브롬에서 요구되는 거는 온도, 습도, 공기를 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어요. 이게 요구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럼 어떤 방식을 쓸 거냐 팬은 뭐고 그다음에 칠러는 뭐고 에어쿨링이냐 이머전이냐 등등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낮은 PU이냐 낮은 WE이냐 높은 PU이냐 높은 낮은 높은 WE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낮은 PU이라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서비스를 내 데스센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비용 적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게 PU가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IT 부하를 줄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조건을 바꿔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시면 서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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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부하는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성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IT는 더 늘어날 용량은 늘어날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면 IT 장비에서 에너지 자금은 거의 발생하지는 않죠. 오히려 한 장비를 효율적으로 더 많이 쓰게 만드는 그러니까 GPU 서버나 다른 서버들처럼 100대의 서버가 작동할 기능을 한 대의 서버가 작동할수록 만드는 그게 더 성능이 발전하지 실질적으로 IT 장비의 전력이 극감하죠.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챕피티하고 GPT, AI 센터 얘기가 다 들으셨잖아요. 오히려 그 계산 연산 능력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서버 일반적인 X86 서버보다 GPU 서버 그런 서버가 더 높은 사용력이 많아지게 되는 더 많은 요구가 되죠. 숫자가 더 늘어난 뜻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맞지가 않죠. 오히려 AI에 의해서 GPU 서버를 더 사용력이 많아지면 서버룸의 댄서티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GPU 서버 한 대당 5kg 정도 된다 그러면 렉당 3개 정도만 집어넣는다면 15kg잖아요. 그걸 한 중에 채울 수 있는 공간은 얼마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쿨링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센터의 기본적인 하이퍼스케일로 하는 경우에 7.3입니다. 7대 3의 비율이에요. MEP 그러니까 기계전기가 7 정도가 되고요. 건축이 3 정도가 됩니다. 비율을 따지게 되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옛날에 렉당시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6대 4 아니면 5대 5 아니면 7대 3 거꾸로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 비용보다 기계전기의 쿨링의 비용 전기의 비용 기계전기하고 쿨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사용량 그게 더 적게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더 장비는 계속 구현하고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서버룸에서 내 장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체를 보시고 ID센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오늘 50회에서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앞으로 D타임의 이런 쿨링 장비의 시스템 장비를 얘기할 건데 기본적으로 특정한 장비가 좋다 아니면 내가 시간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을 논하는 것보다 나한테 우리한테 어떤 쿨링 방식이 더 좋냐 이런 선택에 대한 부분을 폭넓게 보시라고 한 거고요. 다음 내년 정도가 되면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좀 빨리 끝나는데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유근호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